이거 다 뽑을까, 어떡할까? 이거 다 뽑을까, 어떡할까? 이거 다 뽑을까, 어떡할까? 이거 다 뽑을까, 어떡할까? 어우, 저쪽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우, 저쪽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3등분 해가지고 세이서 밭을 만들어 여기 심을 거니까 밟으면 안 돼 어, 깊이가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는데 나르샤 언니 조명 한 번만 빌릴게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나 카메라, 나 카메라 나 카메라 선생님 조명 한 번만 빌릴게요 야, 조명 이루어오세요 그래, 전화 좀 시작 야, 나 있어! 야, 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소가 어떻게 됐는 거야? 왜? 삽질하면 김태우 삽질하면 김태우 삽질하면 김태우 야,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저 소를 위해서 빨리 하자 진짜 지금 집 없이 있어 빨리 소를 위해서 하자, 우리 진짜 잘한다 학교 진짜 잘하시네 손이 진짜 짱이다, 짱이다 야, 동영상 사think 후기는 안 돼 네, 기계인 시장 후기는 가신 거 같아 고아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야! 너무 무겁다, 흑이 태우엄마 어쩜 이렇게 삽질이 잘할 수 있어요? 응 으악 근데 진짜 이 오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새우 오빠는 짱인 것 같아. 진짜 짱인 것 같아. 삽질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당신은 삽질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삽 속에서 흙을 타고 있지요. 당신은 삽질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삽 속에 내 흙을 묻어 가지요. 땡큐! 오! 거기서 이제! 어! 밑창! 아니야, 이거 반이에요. 이거 밑창이 아니라 절반이 아니에요? 이게 절반이에요? 여기 지하 창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쁘고? 여기 이쁘에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지하나, 진짜 웃기게 해. 나 G세븐 땅굴봐. 대박! 야, 태우. 태우 또 훈련. 지하 문장 봐. 재입대해. 재입대한 거. 태우 자네는 가수가 아닌 것 같네. 군대에 남아주게. 여기 왜요? 지금 태우. 어, 나 들어가면 못 나오면 된대. 야, 이거 한 거 봐봐. 오! 우와! 언니 허리만큼이야. 자, 이제 됐습니다. 땡기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도 안 되면 어때? 만능이야, 만능. 됐어, 보다. 야, 통나무 1, 2, 티볼래? 어! 됐다, 됐다,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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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봐.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해볼게. 야, 비켜봐. 야, 비켜봐. 터질 때까지 그냥.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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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집을 잃어. 야, 집을 잃어. 야, 집을 잃어. 와! 우리, 우리 집 공사 중에 제일 큰 거다, 지금.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간다, 간다, 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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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이거 모양을 바꿔야겠다. 이게 뭐야, 이게. 일이 점점 커지네. 살아라면 석유 나오겠다, 석유. 됐어, 됐어, 들어, 들어. 그거 tung참이 발음 1. 까지 발음 1. 이런 진짜 메꾸라고? .» 아, 우리 오드리아 씨, 지휘자 같지 않아요, 이렇게? 트랙 끝, 지휘자? 어, 어, 어. 미안합니다. 위에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기요, 그냥 한 번 눌러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 해요. 아, 알잖아. 야, 니네, 니네 체력은 정말 좋아지겠다. 웬만한 콘서트를 우습게 할 것 같아요, 니네. 체력 보강 훈련은 어떻게 하시나요? 삽질로요. 만족하세요. 좋다, 좋다. 현민아, 좋다. 밟아! 현민아, 밟아! 현민아, 밟아! 나, 나, 나. 수빈해, 수빈해, 수빈해. 야, 지춤수다. 지춤수 봐, 지춤수. 현민아, 현민아. 현민아, 현민아. 마늘아! 마늘아! 짠! 은밀 마늘아. 여기 위험지역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약간 무섭게 해놔야지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무섭게 편성하게. 볏짚 덮어야 되잖아, 우리. 네. 볏짚 꽁지가 덮는다. 오! 마무리하고 들어가기. 볏짚 꼴지만. 출마! 출마! 볼게요. 그럼 해요. 언니부터? 응. 시-작! 둘-세-! 시-작! 둘-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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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 사람이 그런거 다 있어요. 자! 블록! 신디! 자! 블록! 신디! 야! 저거 예쁘잖아! 오케이, 언니만 좀 해. 언니! 뭐야! 이 삽이 행운의 삽이구나. 이거 유련이가 한 거, 나르셨이가 한 거? 응. 시작! 수고해. 수고해. 마사태라. 천장님! 맛있어! 천장님, 이제 먼저 가세요. 들어가세요, 시호 씨님. 너를? 저는 좀 더 이렇게 보고 갈게요. 그래. 이걸 연습을 해서 다음에 또 이 게임을 시청으로 하겠습니다. 네 개 이하로 하면 전부 다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시작! 하나!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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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